발가락 양말! 양말 하니까 또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자,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파미! 오늘은 타워 오브 캔디 입을 거야! 오! 캔디! 우리 색깔 맞추면서 가자. 그러니까 나도 맞추려고. 이거 무슨 맛이냐면! 어! 난 박하만! 박... 오! 박하만 인정 인정! 그거 빨리 말하지. 사실 꿀파미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정답 챙겨도 못하면서 일단 이 사는 말 먼저 나가. 일단 한 번 점 찍어두고. 점 찍어도 내 생각이 안 나서 실패. 오늘 이따 좋다, 스프링 이따 SS. 박하만 맞다! 정답 정답! 응? 아, 그냥 맞다고 하는 거야? 깜짝 놀랐는데, 다 없어져 있는 줄 알고. 응. 그냥 맞다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긴, 어 핑크색인데? 이거는! 어! 정답 정답! 진짜? 어, 오케이. 예쓰. 빨기 우유 맛? 어,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 어! 어, 어! 나 근데 이 생각... 보다는... 어. 로즈 맛이 더 강해. 어, 역시 이제 생각이 특이해. 아, 뇌리에 박혔어. 그때 그 마카롱 로즈 맛이. 아, 잘못됐어. 근데 꿀파미가 이거 만약에 딸기 맛이라고 했으면은, 어? 뭐라고 하려고 그랬거든? 자루야, 이게 딸기 우유 맛 같은데? 저거 로즈만 맞아. 근데 저거 진짜 인정. 저거 로즈 맛으로 하자. 저거 로즈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 다카, 로즈, 딸기! 딸기 우유. 아, 그래 딸기 우유.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 뭐야? 저리나 뭐 확실하게 말하자고. 너 왜 공격적이냐? 잘해, 잘해. 여기 스프링 있네. 어디? 짜잔. 야 너 방송 제대로 안 듣냐? 응? 내가 아까 저기 밑에서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늘 이따옷 좋다. 스프링 있다, 예쓰예쓰. 어? 오늘 이따옷 좋다. 스프링 있다, 예쓰예쓰. 어? 뭘 안해! 내가 이메일 좋은 점은 스프링이 있다고 했는데 말했어 그런 말 못 들었어 나는 1도 못 들었어요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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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집중 안 하죠 내가 너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딱 봐 야! 그럼 복수 좋지 않아! 아니 난 할거야 나는 뒷걸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 영상 끝나고 이쪽으로 가도 되겠지? 이쪽이 저거 영상 꿈쩍여 영상 끝나고서도 복수할거야 싫다 싫다 비코에서 너가 뭔 말을 해도 안 듣고서 내가 다음에 알아내쳐 어 이거 이거이! 나 그렇게 할거야 엄마 싫다 마 너 영상 아직 안 끝냈다 조심해라 마 어 그렇게 나온다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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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회복인가? 저런 저런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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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나 알았어 어 뭐야 생딸기 어 나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 야 여기 살 빠져 꼼꼼 마 어 나 잘 알아요 저거 빠지는거 맞지? 생딸기 생딸기 그런거 같아 어 맞는 생딸기 인정 본인적이야 이거 이거 자루야 이거 봐 이거 그거 아니야? 너 죽는다 진짜 이거는 장난 나 죽는다 이거는 장난 치켜줘 정답 오렌지 오 아니야 이거 자루 맛이야 자루의 살 맛 오 맛있겠다 자루의 살 맛이면 돼 오 야야야 오 야야 이거 이거 안 돌아간다 같이 몸이 네 몸 안 따라가 나 깜짝 놀랐어 쩝쩝쩝 함 하겠어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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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겠구만 이리 와봐 너도 핥아 보게 아아아으악! 싫어! 맛 비교! 맛 비교! 아 좋아! 저러가 어땠어 일와봐아 됐어 너 양치 안 했잖아 싫어 싫어 지금 해 야 이거 뿜만 어! 이거 뿜만 야 뿌아 한번 핥아봐 이런 맛인가 뿌아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핥아볼 수가 없습니다 뿌 여러분 뿌아 오늘 생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2월 9일 뿌 생일 댓글에다가 뿌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많이 남겨줄 거지 그리고 불법이 게임 리뷰 야뿌라는 채널 가면 뿌 채널이니까 거기 생일 축하 선물로 구독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커뮤니티가 없고요 그 뭐냐 자루야 처음에 토론장인가? 근데 그거 쓸 수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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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럼 거기 토론장에다가 여러분들 생일 축하한다고 한정 선물해주자 쭈쭈쭈 쭈쭈 자루야 이거 레몬맛이다 인정 이거 레몬맛 이거 아니야 이거 지방이 맛인데 그래 그래 이거 지방이 맛 인정 아우 몰라 짭짜롬한게 지방이 맞아 어우 야 나는 못핥아 보겠다 참아 난 이 캔디 맛을 보고 싶지 않아 이 캔디 맛을 자루만 볼 수 있는 걸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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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가 맛 봤을 때 짭짜롬하대요 어 요거는 민트? 애플민트? 어 야 일단 애플민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민트 아니야 그냥 민트도 아니야 아니야 그 애니타임 있잖아 애니타임 그게 박하향 같은 거 아니야? 그거 민트야 애니타임 그게 박하향 아니야? 민트가 왜 박하향이야 박하랑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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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야증이거든 나도 도저히 몰라 바닷맛? 바다 비린내 맛? 그래서 자루야 빨리 외쳐고 나 정정환해줘 민트랑 박하다르다고 아 해줬잖아 저는 이거 멈추기 전에 해줬으니까 이제 아 바라마 야 이거 하얀색이라 잘 안보이네 아 이런 이런 요런 요기 요기 요기가 구멍이야 어 자루 너 이거 피한거야 보고? 어 나 이거 보고 피해서 어떻게 눈에 쏙 들어왔어 오 대박이다 나 전혀 몰랐어 오 야야야야야야 오 뭐야 뭐야 이거 아 빨리 사라져 제작자님 이제 완전 그냥 없애기로 막 마음먹었구나 자루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어 이거 알게 모르게 함정이 쏭쏭쏭쏭쏭쏭 음 알게 모르게 모르게 알게 함정이 쏙쏙쏙쏙쏙 어? 전다 모짓건만 오직목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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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블랙소르베 어 그거 그거 뭐지 레몬맛인데 그럼 여기 사이에 떠주시면 아 그 어 그 그 그 베즈킨드라비스 어 베라베라 뭐지 밟아도 되겠지 어 야 빨라진다 오잉 이게 티는 안나구요 오잉 어 정말 저거 다 미세먼지 미세먼지에서 탕 오직불배도 약간 먼지같은걸 생각했어 더러운 냄새맛 그러니까 저 냄새맛 아악 어디갔어 야 오직님 까만까만까만 자 빨리와 자르자 자르자 정답 세정났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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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아버지들이 신는 발가락 양말 맛 인정 인정 할아버지 인정 인정 뭔가 그 무좀있으신 분들이 신을거같은 양말처럼 맛이 날거같아 발가락 양말 이제 또 양말하니까 또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원래 웃으면 안되는 상황에 상황에서 더 웃음이 나오는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꿀밤이랑 나랑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 아악 아야야야 없어졌구나 아야야야 근데 이렇게 제사 지내는 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 앞에 이제 다 이제 먼저 딱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술잔을 받고 하는데 양말이 이 회색 양말이었어 딱 이 회색 양말이었다 어 이 회색 양말에 구멍이 나 있는거야 엄지발가락이 근데 웃으면 안되잖아 제사 지내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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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으면 안되는 상황이니까 더 웃긴거야 그래서 우리 혼나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우리 째림받았어 째릿 째릿 왜냐면 떠들지 못하니까 떠들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밖에서 이제 어른들이 째릿 째려봤지 아무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거 한참 철었을 때 근데 지금도 막상 그러긴하면 웃길거 같긴한데 enquanto 지금도 철이 없긴 한데 나이 그때 당시가 한 유치원생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 아닌가요? 저학년 야 이거 조심해 야 또 없어진다 오해 정연이 워낙 더 어렸을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자녀보다 두 살 어렵기 때문에 저때 그거 맞지 어 지금은 쟤이 두 살 많아졌어? 지금은 언니잖아요 언니. 지금은 꿀밤이가 더 무럭무럭 자라서 언니가 됐나? 꿀밤이의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 다 왔다. 짱구 그림인가 뭐 있는 거 있는데? 여기 하면 되는 건가? 잠깐만 텔레포트 백투스폰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일찍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거 같아. 이거 다 스폰포인트 아니야? 아닐 거 같아. 밟아봐 그러면. 시딱 시딱. 우리 다 올라왔으니까 밟아보자 가방하게. 봐봐 이거 봐. 1층으로 오는 거 맞잖아. 백이라고 써있었다고. 영호천재 진짜로. 영모달?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타워 오브 캔디. 맛맞추면서 올라가 봤는데요. 영모달이 뭐야? 영모달? 영모달이. 영모 못하는. 영알못 아니에요. 영알못 아니에요. 영알못. 영알못. 영모달. 오늘 영모달과 함께 타워 오브 캔디에 올라왔는데요. 우리 여기 거의 100포세트 다 맞춘 거 같아. 퍼펙트했어. 인정 퍼펙트 퍼펙트.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